동예홈입니다. 파사주 팝 1-2 들어갑니다 years s 부터 써요. years 는 수년 전에 남자인데 who operate 아이스하우스를 운영하고 오퍼레이트 있던 누구? 남자가 지금 동사 없죠? received 동사 들어가요. receiving 안돼요 받았어 good watch 좋은 시계를 as는 뭐뭐로 써겠죠 자기요 생일선물로 써 from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one day 하루는 he 는 아까 누구였어요? 이 아이스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남자는 잃어버렸어 과거에요 그 시계를 in sourdust는 모래? 톱밥이죠 톱밥인데 on the floor 바닥에서 he 이 남자는 제공했어 보상을 for 누구든지 who find it 이시마라는 것은 누구에요? 아까 watch 였죠 그 여자친구로 받은 선물을 찾는 사람의 보상을 제공했어 비록 양보의 부서죠 비록 뭐뭐하지만 컴마까지 many 많은 복수 men 이에요 남자들이 went through 보면 통과해 갔지만 the sourdust 톱밥을 with lakes lakes에서는 뭐냐면 갈퀴요 갈퀴요 갈퀴와 함께 데이는 많은 남자들은 were unable to 에요 be able to 뒤에 동사원형 발견할 수가 없었다 뭐를 잃어버린 트레저를 잃어버린 트레저를 말하는 건 시계였죠 when 많은 사람들이 left 떠났을 때 그 건물을 for 점심을 위해서 작은 남자 애가 entered 가 동사에요 그냥 enter into는 뭐뭐에 착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 그냥 아이스 건물에 들어가다의 동사로 쓰면 되요 들어갔는데 아이스하우스에 얼음집에 몇 분 후에 이 boy에요 이 소녀는 came out 나왔어 with 함께죠 그 시계를 그의 소년의 손에 든 거와 함께 when asked how he had found it 대가거 시절에 주의해야 되요 이전에 어떻게 그 시계 잇을 찾았는지 물었을 때 이 소년이 대답했어 나는 단지 여기서는 레이드는 레이드레이드에서 눕히다고 그래서 lie, lay에서 lay 이게 맞아요 나는 그냥 누웠어 lay down 과거로 in the sourdust 톱밥에 자 그리고 quietly 부사죠 조용하게 부사 리슨도 동사수 시켜줘요 들었어 until 언제까지 내가 hear, heard, 과거 조회도 들었을 때까지 시계가 tickling 딸깍딸깍 소리 낼 때까지 시계 자 이 소리 자 여기서 주제에요 여기가 자 많은 many of us 는 복수에요 man이니까 많은 우리들은 have 복수 동사 have lost 잃어버려 버렸어 much more than 훨씬 더 많은 것을 than a watch 시계보다 자 손목시계 잃어버린게 많은데 찾지 못한다는 느낌이죠 자 만약 우리가 단지 still 그래서 still은 형용사에요 still이 뭐냐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단어 써라운 motionless에요 움직임 없이 움직이지 않고 listen 듣는다면은 quietly 하게 어떻게 해? 동사 또 수식 듣는다면 우리는 can find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find out 전시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의주동 무언가 명사 what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조용히 멈춰 갖고 집중을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이 예를 보여준 현명한 소년 이게 주제 멈춰 소제 입니다